자 첫번째 문제에 봐요. 가,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에요. 한국 근대사 조별과제 제출방입니다.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이 전개된 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목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용정, 도쿄, 하와이, 삼원보, 연해주 뭐 그런 지역들이 있죠. 삼원보 하게 되면 서간도가 되고 용정은 북간도가 됩니다. 선지 하나하나씩 읽어보죠. 1번 가, 신흥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서간도에 대한 설명이죠. 서간도, 신흥강습소. 서간도하게 되면 두 문자가 뭐에요? 경신부한신. 이렇게 외웁니다.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썼다. 그럼 북간도가 되죠. 서전서숙. 북간도하게 되면 두 문자가 뜨게 돼요. 서명중간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다,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도쿄에 대한 설명이죠. 동경. 다,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하와이가 되죠. 5번,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여 무장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대한광복군 정부가 나왔네요. 연해주가 됩니다. 일치하는 거. 용정, 북간도, 서간도에 대한 거니까 안 맞고. 나, 북간도. 도쿄가 써있죠.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다도 틀리고 나와보니까 서간도에 해당해야 하는데 하와이가 낫죠. 5번, 연해주. 대한광복군정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연해주는 어떻게 돼요? 성권대전대. 그렇게 되죠. 옆에 한 번 또 두 문자만 한 번 적어봐요. 서간도하게 되면은 경신, 부한신. 그리고 북간도하게 되면은 서명, 중간대. 그리고 연해주하게 되면은 성권대전대.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문제 읽어봐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저는 지금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개최된 건물 앞에 나와 있어요. 이 단체는 이 지역에 거주한 한인들의 대표자 회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해 올려주세요. 대한국민의회도 나왔고 대한광복군정부도 나왔습니다. 어디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연해주에 대한 내용이죠. 연해주하게 되면은 두 문자가 어떻게 됩니까? 성권대전대. 성명회. 권업회. 권업신문도 기억을 하자. 권업회에서 나왔다.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부. 여기까지 해가지고 권업회 하게 되면은 최재형을 기억을 하자.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부까지를 묶어가지고 이상서를 기억하자. 그리고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우리 시험회. 문제에 지금 나온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국민의회. 두 문자가 어떻게 돼요? 성권대전대. 그러면 연해주가 됩니다. 선지 읽어봐요. 1번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강습소를 세웠어요. 신흥강습소 하게 되면은 서간도가 되죠. 서간도가 하게 되면 경신부한신. 이렇게 돼요. 2번 권업회를 조직하여 권업신문을 발행하였어요. 옳은 설명이 되죠. 3번 숙모학교를 설립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였어요. 숙모학교 하면은 이근영을 기억해 주시고요. 멕시코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한눈검에서는 숙모학교가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한인비행학교를 세워 독립군 비행사를 육성하였어요. 미조에 대한 미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인비행학교. 5번 대일항전을 준비하기 위해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였어요. 중국의 화북에서 했죠. 화북지역. 조선독립동맹 하면은 김두봉이다. 1942년에 김두봉 하면은 두근두근이라고 했죠. 조선, 의용, 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으로 끝난다. 조선, 의용, 대회하게 되면 김원봉이고 김두봉은 두근두근 해서 조선, 의용, 군이다. 1942년 화북지역입니다. 다음 문제 봐요.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종교별로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공의 이름은 인형인데 뒤에 철로 고쳤다. 보호조약이 체결된 뒤에 동제나와 오적의 처단을 모의하였는데 오적 암살단에 대한 내용이죠. 대중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철하고 오기호가 했다. 1909년이다. 이 이후에 대중교와 관련된 거 딱 하나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중광단. 중광단은 어디가 돼요? 북간도가 되죠? 북간도 하게 되면 두 문자로 서명, 중간대, 서전서숙, 명동학교, 중광단, 간민회, 대한정의단. 이후에 대한정의단에서 북로군정서군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북로군정서군 하게 되면 임정하고 상관이 있다. 서명, 중간대 하면 북간도가 됩니다. 중광단이 대중교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중광단. 계속 종교 문제에서 계속 중광단, 대중교가 반복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번. 4차렬형 폐지운동을 추진하였다. 불교에 대한 설명이고 인물은 한용훈을 기억하자. 2번. 개벽 신현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종교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20년대 천도교에 대한 설명이다. 3번. 중광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거의 보기가 같습니다. 4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기신교 계열이죠. 1886년에 아펜젤러. 1번에서 4번까지는 보기가 이전에 봤던 문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5번만 좀 다르죠.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추진하였다. 하면 원불교가 되죠. 1916년입니다. 박중빈이 20대에 만든 종교가 원불교라고 하고 있어요.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봐요.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허훈지사 독립유공자로 서훈.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부 허훈지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허지사는 가의 삼원보에서 결성된 서로군정서의 숨은 공로자였다. 서로군정서군과 관련된 것. 삼원보 하면 어디예요? 서간도가 되죠. 서간도에 삼원보. 서간도 하게 되면 신민회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서간도 하면 두 문자가 어떻게 됩니까? 단체들 경신부한신에서 경학사, 신흥강습소, 그리고 부민단, 그리고 한족회, 그리고 다시 신흥보관학교. 이 중에 한족회에서 산하에 서로군정서군이 있죠. 신흥보관학교는 여기 졸업생들이 서로군정서로도 가고 북루군정서로도 가고 이렇게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경신부한신 하면 서로군정서가 된다. 경신부한신 중에서 답이 있겠죠. 읽어봅니다. 1번 해주신문을 발간하여 국권회복에 힘쓰었다. 해주신문은 연해주와 상관이 있죠. 2번 연해주 두 문자에서 연해주하게 되면 성권대전대에서 권업회에서 발행한 권업신문도 있죠. 권업신문, 해조신문 다 연해주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2번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3번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여 외교활동을 펼쳤다. 3번 미국이고 대조선국민궁단을 창설하여 군사훈련을 하였다. 박용만이죠. 하와이가 됩니다. 5번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도쿄가 되죠. 평야 문제입니다. 두 문자만 외우고 있으면 거의 지역문제는 다 풀립니다. 다음 문제 보죠. 마지막 문제 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있는 가의 유업위를 관리하기 위해 현지 교민들이 나섰습니다. 이 비에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던 헤이그 특사하게 되면 이준, 이상설, 그리고 이위종이 있죠. 파견되었던 가가 연해주에서, 연해주하고 헤이그 특사하면서 벌써 이상설밖에 없죠. 연해주에서 성명회와 성권이 나왔네요. 권업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이끈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해주에 대해서 한번 또 두 문자가 어떻게 됩니까? 성권대전대 해가지고 성명회, 권업회, 그리고 대회하게 되면 대한광복군정부, 그리고 전하면 전노한적회 중앙총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한국민의회가 됩니다. 적어볼까요? 성명회가 되고, 권업회가 되고, 권업신문이 나왔죠.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부, 그리고 전노한적회, 중앙총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한국민의회, 성권대전대만 알고 있어도. 그런데 이물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이상설. 이상설, 이물에 관한 거는 권업회하게 되면 먼저 최재형을 하는 거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부까지를 묶어가지고 이상설을 기억하자. 이상설은 이제 1917년에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설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신민회에 이상설도 포함되어 있죠. 신민회가 뭐 서간도로만 간 게 아니라 이후에 뭐 한흥동이라든가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쪽이 서간도, 이쪽이 이제 북간도, 이쪽이 이제 연해주가 되잖아요. 연해주 이제 위쪽에서 소련하고 만주 국경 정도에서 이제 한흥동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안 들어오는데 이쪽에 있다가 이제 연해주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광복군정부까지 활동을 하게 되죠. 성권대전대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봅니다. 선지 읽어보죠. 1번 대한광복군정부 수립을 주도하였다 하면은 이상설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성권대전대 중에 성권대 하면은 여기까지는 이상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1번이 뭐 맞는 내용이고. 2번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1909년에 안중근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의열단을 조직하여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김원봉에 대한 설명이죠.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었습니다. 3번 숙모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근영에 대한 내용이고요. 멕시코가 되죠. 우리 시험이 숙모학교를 참 좋아합니다. 5번 일본의 침략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박은식이 되죠. 이외에도 이제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이 통자가 뭐 고통통자라고 했어요. 한국통사하고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하게 되면은 박은식이다. 평이한 문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